어... 다들 알고 있겠지만 대준이가 준형이 어시스턴트해서 5개월 만에 드디어 정식 애니메이터가 됐어 박수 우와 축하해요 야 대준아 축하한다 고생했어 와 닥칠아 개쉐이야 정말 고생하셨어요 대준님 축하드려요 무슨 일 생기시면 꼭 3년 전에는 말씀해 주시고요 축하드려요 대준님 준형님 밑에서 5개월을 버티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승호님 말에 뼈가 있네요 아 아닙니다 그래 뭐 축하하고 뭐 소감 있니? 그래 뭐 어... 여튼 앞으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링해서 어떻게든 안아내고 그럼 다들 이제 일하자 마... 마... 마 닥칠아 개쉐이야 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? 마... 마 닥칠아 개쉐... 상원아 뭐래? 타블렛 펜이 사라졌다는데요 저번처럼 또 집에 놔두고 온 거 아니에요? 마 닥칠아 개쉐이야 점심시간 전까지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? 뭐야 그럼 사무실 안에 있다는 거잖아 다들 찾아보자 하나도 없으려니? 상원아... 저번에 동일한 것 같은 압도 제가 열심히 하기 위한 차례가 붙은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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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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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